안녕하세요 싱가폴 팬 여러분 저는 빈유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운동하다가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. 많이 심하지 않고요. 금방 나올 거예요. 금이 갔습니다. 사랑할게요. 내 걱정 마요. 아무도 안 받은 사랑이잖아. 뭐 희생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만큼 저 또 얻은 게 있고 연기 생활하면 배우 할 뻔 하면서 그만큼 저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수업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. 재밌어 해서 그런 게 조금 쉬운 것 같아요. 굉장히 매너도 있고 또 배우로서 좀 열정이 좀 굉장히 가득 찬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같이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힘을 많이 얻으면서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이렇게 드라마에서 달달한 씬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좀 같이 이제 애정인 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로 연기가 너무 서로 리얼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장난식으로 대화가 잘 통하고 책을 읽고 같이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좋은 것 같아요. 같이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. 같이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. 한글자막 by 한효정